미국 질병관리본부 남성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유병률이 높아요 그분들이 말기가 된 경우에 마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성적인 일탈은 다른 중독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일탈은 행위중독인 성중독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음란물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래서 흡연율이나 알코올 중독률도 게이와 레즈비언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또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통계를 내고 있다는 것도 참 어찌 보면 대박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연구가 없는 것 같아요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기자들이 너무 많이 눈치를 보고 크리찬 투데이는 그렇지 않지만요 정말 많은 언론들이 인권보도준칙 8장 성소수자와 특정 진한 에이즈 등과 연결 지어서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눈치 보고 인권 점수 스코어 깎일까봐 그래서 코어가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우리 MZ세대들은요 디지털 네이티브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나는 세대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인간이 합의해야 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는 인권이고 다양성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고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남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다 사랑이다 사탄의 속상임에 많이 속아 있어요 그래서 가늠을 일삼다가 죽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결혼, 가정을 가꾸는 거 X 너는 그냥 즐기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거라 이게 사탄의 메시지가 굉장히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난 너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생육하고 정복하고 많아지라고 충만해지라고 우리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많아지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이 문화명령이 선교 명령과 반드시 닿아 있습니다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초원과 광야를 달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만국의 복음이 전해지면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만국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린 그렇게 일류의 역사가 종지부 찍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많은 인구론자들이나 이런 환경론자들은 지구 대폭발, 인구폭발로 끝난다 인구수 줄이자 운동 또는 비원주의 운동을 합니다 또는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동성결혼을 정상화시키고 성매매를 정상화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들을 오히려 전부 다 제도를 통해서 합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 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그러다가 애 생기면 어떡해요 가늠하다 애 생기면 어떡해요 낙태할 권리까지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늠하세요 이 교육이 지금 진짜 전세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아지라고 하셨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라시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불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세대에게 특별히 독신의 은사나 사명을 받은 거 아닌 다음에는 결혼하는 거야 저는 NG세대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청년이여 결혼하라라는 강의를 제가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아마 검색이 좀 될 거예요 너무 NG세대들이 그 자리에서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와 사명을 받는 것도 굉장히 존중합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인본주의적인 목적과 이유로 이기심으로 그러니까 좀 더 인간적 스픽 쌓으려고 좀 더 인간적 쾌락 즐기려고 좀 더 인간적 재산을 모으려고 좀 더 인간적인 기회를 다 누려보려고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됐고 나는 좀 더 즐길래 그 이유만으로 인본주의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비혼주의라고 봐요 그래서 A랩에서는 이 비혼주의를 죄로 보고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욕구를 죄악시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음욕의 죄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의 지평은 결혼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고 결혼 전에는 절제와 승화와 인내의 시간을 가지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어가고 생명의 지평을 열어가라 독신의 은사와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자체로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은 세대들이 좀 더 즐기려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겠습니다 이 원리 리브 원스 문화예요 그래서 이 비혼주의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큰 M교회를 갔었는데요 강동구에 있는 그 교회가 어느 수련회에서 수련회 했는데 어쨌든 서초구에 있는 시옷 교회도 그렇고요 청년부를 가서 손들기를 시키면요 이 중에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 손들어봐요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몇백 명이 있어도 그런데 결혼할 사람 손들어봐요 그러면 한 반이 들어요 반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을 하고 나면 성경적인 결혼관과 연애관 교육을 하고 나면 마지막 때 다시 손들기 시키거든요 자 90분 강의 끝났습니다 결혼하실 분 손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거의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정통으로 못 들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결혼의 성경적 의미를 결혼하면 사랑이 식잖아요 이런 악성농에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가피가 급성장하는 게 결혼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에로스 강박증을 버리고 아가피의 중심적인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아이들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MZ세대 똑똑해요 똑똑해요 못 들어서 그런 거지 요즘에는 제가 정말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혈안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태아 생명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제 강의 듣고 결혼을 작정을 하고 바로 아기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꼭 보시면서 많은 분들 청년이와 결혼하라 MZ세대와 결혼하라 화이팅입니다 라는 영상 편지 남겨봅니다 자 이제 한권을 찍어고요 좀 더 마음 Jest 정ic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